1번부터 20번까지 쭉 해설을 해볼게요. 1번은 너무 쉬웠죠. 합력이 0인 걸 고르랬는데 합력이 0인 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2개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번 각속도가 일정한데 회전방경은 Q가 크기 때문에 선속력은 Q가 더 크겠죠. Q가 크다. B는 맞고요. P의 속력은 등속원 운동이니까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Q의 구심가속도 방향은 운동방향과 수직이 되겠죠. 답은 3번 각도도 똑같고 초기속도가 2대 1이니까 결국 연직방향의 초속도가 2대 1이죠. 그러면 어차피 최고점 도달시간의 2배가 평면도달시간이니까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최고점 도달시간의 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직방향의 초속도의 비를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2대 1 따라서 TA가 TB의 2배가 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사실은. 다음은 텅빈 우주공간의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표면에서 던진 것처럼 포물손 운동을 하게 하려면 이 방향의 관석력이 필요한 거니까 가속도 방향이 위쪽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력가속도 G가 일정한 것처럼. 그 다음 물체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에 의한 관석력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등가원리라고 부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 A와 B를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A의 저항값은 R이고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래요. 여기가 I 흐르면 여기가 3I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I는 지금 R분의 V잖아. 전체 전류는 4I니까 결국 R분의 4V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 전류와 전압의 곱이 전체 소비 전력이니까 결국 R분의 4V제곱이 A와 B의 소비 전력에 합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6번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고 면적이 S0인 타원 궤도를 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분의 면적 변화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을 따른다면 시간당 면적 변화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S가 다시 말하면 이게 그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인데 이게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답은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었습니다만 1번이 될 거예요. 7번 다음은 정전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음으로 대전된 막대 P, 금속구 대전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래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인데 접지를 통해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 지표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구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B에 가져가면 역시 정전기 유도, 절연체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유전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전자는 손가락으로 이동,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밀어낸다가 아니라 당긴다가 되겠죠. 니은은 틀렸고 다의 C에서는 유전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시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은 3번이고요. 8번 그림 가는 물체가 실에 연결되어 단진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점 P와 최저점 Q의 높이차는 H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최저점이 될 것이고 여기가 최고점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4분의 주기가 되겠죠. 단진자 주기로는 하나, 둘, 셋, 넷 최고점, 최저점 사이를 4번 왔다 갔다 해야 결국 한 주기가 구성이 되는 거죠. 주기는 T0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E, E0죠. E, E0 거기 나와 있는 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인데 중력 퍼텐셜 에너지 차이 E, E0가 M, G, H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속도가 0이 되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됐을 때 속도가 0이거든요. 이때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니은은 맞고요. Q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Q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결국에는 루트 2G, H가 되겠지. M, G, H 이퀄 2분의 1 M, V 제곱 적용하면 어차피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인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V는 루트 2G, H 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간단하게 냈어요.